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효력이죠. 위험부담이 잘 중요하셔야 돼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행불능 문제로 가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채권자 채무자인지를 정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매매계약 후에요. 그럼 누가 채권자 채무자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요.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문제니까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한다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매수인이 채권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 자 그럼 보자고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 문제가 위험 부담이에요. 원칙.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 원인이 수용당한 거라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이 돼서 규책사유 고의과실이 존재하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다만 이익이 발생하니 특히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한 경우에는 깎아준다. 상한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시이행변권이죠. 일단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첫째,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특히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관계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권 채무가 있더라도 별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효든 치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됐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고 세 번째,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 다음 변제, 돈을 갖는 것과 채권증서를 돌려받는 것, 채권증서 차용증입니다. 채권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유의하실 것은 담보를 말수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담보를 말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보말수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5번은 실제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4가지만 1, 2, 3, 4 해가지고 담보말수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시이행관계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선이행의무자입니다. 자,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선이행의무를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행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동시이행행행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선이행의무에 관한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또 그동안의 지연배상금과 합쳐가지고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안 주는 건 더 이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그럼 역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행행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행행권을 소멸시켜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우리 판례는 이런 상대방의 동시이행행행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갑비,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저거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갑을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갑과 을 간의 관계의 용어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병간의 관계, 이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영향을 준다. 매매가 무효면 매매대금 안 주고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동시 이해항병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그 항병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병은 을에게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이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인 거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병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치소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간의 문제지 병이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합의 해제할 수 없고 합의 변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193페이지의 대표 문제죠. 자 1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엑소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기 전에 엑소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일단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뭐예요? 채무자. 을이 매수인이죠. 을이 뭡니까? 채권자예요. 요거 좀 메모를 해놓고 푸시면 편해. 1번. 엑소주택이 불가항료 소실됐어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위과실이 없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 2번. 엑소주택이 갑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채무자에게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채무불리행 이행불륭이니까? 을은 갑에게 이행불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엑소주택의 의뢰과실로 소실됐어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네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있다. 맞는 질문. 있다죠. 그렇죠? 4번. 을의 수령주체 중에 엑소주택이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례 소실돼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수령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을은 갑에게. 아,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갑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강력 소실됐어요. 자, 위험은 원칙 채무자 부담하고 이행하기 전이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 감액의 부담 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에 관한 제가 정리해 드린 거 꼼꼼하게 기억해 두신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연습하시면 위험 부담 문제는 끝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94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볼게. 해제는 유효한 곳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게 뭐죠? 치소죠. 해제도 유효한 곳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첫째, 대상에 달라요. 자, 치소는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는 압니다.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어요. 또 뭐가 다르냐 하면 사유가 달라요. 자, 치소 사유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네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만 치소할 수 있고요. 다른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치소 사유 정할 수 없고 치소 계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바랍니다.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약정 해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고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치세와 다른 거죠. 일단 합의 해제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합의로 해제하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저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법정 해제입니다. 자, 채무불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래야 되느냐?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되는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행지체라도. 여기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다. 또 동시 이행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불룡. 후발적 불륜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룡을 같이 기억한다고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룡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동시 이행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불완전 이행이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채권자 측의 채무불행이야.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채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정변경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원칙만 기억하자고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다.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해제 효과가 있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다만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원상회복해야 될 부분은 동시인 것이죠.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고 원상회복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도 상반간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 보호 문제입니다. 일단 이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이전등계 받지 않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또 채권 자체를 인수한 사람이 나와요. 채권 자체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으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제입니다.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례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해제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에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청산해 줄 의무와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죠. 대표문제입니다.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 깎는 걸 우리가 과실상계라고 하고 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 특히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문제는 관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쓰이는 겁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과실이 있든 없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상회복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보시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작년도 문제죠. 일단 문제 보면 계약이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이 돼요. 그러면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안 붙이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만요? 제3자 보호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계약이 합의 해제에 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계약법 강론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택관리터 시험은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도급 위임 해가지고 총 4개의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제 매매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매매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생활주의에 조심하십시오. 자, 매매 계약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죠. 또 그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약정만 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매매 예약인데 예약은 일방 예약이 원칙입니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청소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주를 행사하게 되는데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입니다. 자, 만약에 약정이 있다면 약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 최고할 수 있고요.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의 여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재척 기간이 걸리겠죠. 자,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일단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계약금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이에요. 또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해약금의 내용이 뭐예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게 사실이고 지급한 사람, 매수인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매도인은 2배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한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를 팔리는 중도금 지급으로 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이 시작됐다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에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해약금적 성질은 계약금의 원칙적 성질입니다.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을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적 성질까지 가지려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인데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추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약으로 위약벌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뺏기는 것과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띈다. 그다음에 위약금은 특약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지급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실 및 이자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인도하기 전이라면 그 과실은 매두인에게 갔습니다. 매두인은 과실을 수치하는 대신 매매대금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의 과실을 갖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과실을 수치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두인의 주소지입니다. 갖다 주는 겁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매매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두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에서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가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하려면 해제하려면 받은 사람은 109배를 상한하고 계약금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배를 주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요. 안 받겠다고 지랄거려요. 그랬을 때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그 계약금의 100을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담보 책임이죠. 이 담보 책임도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한데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이게 전부야. 자 보세요. 일단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위 과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모든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다만 매수인이 악이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지 알 수 있어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대요. 그 다음 네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래요. 제적기간입니다. 자 권리 하자는 1년인데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이에요. 다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매에 있어 담보 책임입니다. 일단 경매에 있어 담보 책임은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 채권의 양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환매입니다. 일단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구별하는데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환매에 대한 부기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학할 수가 있습니다. 재매매 예약은 가능으로 합니다. 특징은 환매는 등기도 계약도 동시에 해야 돼. 이에 관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환매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연장도 안 됩니다. 이에 관해서 재매매 예약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십니다. 끝입니다. 대표 문제 풀어볼까요? 갑은 을수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에 의뢰 계좌를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2번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띠는 것이 원칙이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3번, 을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위약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4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거죠. 배액을 상한해야 되는데 수령을 거절한다. 안 받겠다고 지랄거린다. 공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을이 갑에게 6천만 원을 상한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갑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 을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떠올리지도 마세요. 웃음 아시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라고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삼범만 시험범위. 자, 존속기간입니다. 최장기간 무제한입니다. 최장기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통과할 수 있어요. 임대이냐면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료가 됐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고요. 또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등기했다면 그 토지 임차권자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태양할 수가 있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면 떠오르지 마십시오. 자, 토지임대차입니다. 자, 토지임대차가 존속기간에 완료 소멸되게 되면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니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제,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비용입니다. 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시, 지출하자마자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점유자는 반환할 때 청구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제척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가 있고 6개월 전에 못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건물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전수거랑 똑같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매매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입니다. 자, 성립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면 사용대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후불이 원칙이고 선불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정변경을 유효로 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20분의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글이 나오죠. 자,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하게 되면 양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을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나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다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인 병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양수인 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총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시하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양도 전대한 것이기 때문에 침탈이 아님으로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총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입니다. X라는 동그라미. 무단으로 양도 전대단위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 X가 아니라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갑이 을의... 이런 얘기구나. 다시 말 쓰게.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해지를 안 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죠. 일단 전차인은 임대인의 1번 직접 의무를 부당합니다. 특히 우리 민법규정은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과 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임차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보호규정을 주의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계획이 해제 통고로 종료하였음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제 통고를 했으면 그 해제 통고했다는 이유로 전차인에게 대항을 내면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조건도 인정되고 시상물 매수 조건도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해제 통고예요. 임대이냐면 6월 임차인 1월이 지나게 임차권 소멸되는 경우인데 세 가지 존속기를 형하지 않은 경우 약정기간에 해제할 권리를 보리한 경우 약정해지 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파산 상고를 받은 경우는 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 지나게 임차권 소멸되는 조심할 것은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제 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즉시 소멸되는 경우죠.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당용 또 일계차인 임차인이 연차인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기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것 대표 문제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값소 X 토지를 신년간 월차임 200만 원에 임차한 후 X 토지 Y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행위를 마쳤다. 이 가능성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의뢰, 토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학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거나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라면 대학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X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3번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급하고 위임하고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가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마감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